전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만큼 뛰어난 실력과 아름다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스타 김연아. 피겨계에 살아있는 전설 김연아가 오는 10월 결혼을 발표해서 화제입니다. 김연아는 2014년 하키 선수 출신 김원중과 공개의 열애를 했다가 헤어진 이후로 이렇다 할 열애 소식을 들려주지 않았는데요. 들려온 소식은 열애 소식도 아니고 결혼을 공식화한 소식이라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김연아의 결혼 발표의 팬들은 결혼식 날짜, 장소, 신랑 정체에 대해 모두 관심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김연아의 결혼 소식과 더불어 팬들이 궁금해하는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김연아와 차세대 트로트 황제 이명웅의 연애설이 불거졌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에는 현재 이명웅과 김연아가 연애 중이며 서로의 가족과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후 결혼 발표, 가족과 함께 식사 등 두 사람의 자세한 사생활을 담은 것처럼 보이는 자극적인 문구로 영상을 제작해 마치 두 사람의 결혼이 사실이냐는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채널에서 주장한 바와 달리 두 사람은 연애 중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김연아의 진짜 결혼 상대가 발표되며 과거 이명웅과의 연애설이 함께 화두되었습니다. 김연아의 예비신랑은 파페라 가수 고우림으로 2017년 방송된 JTBC 팬텀싱어 2의 우승자입니다. 고우림은 크로스오버 남성 사중창 오디션 프로그램인 팬텀싱어 2에 출연하여 강영호, 배도운, 조민규와 포레스텔라를 결성해 우승한 바 있는데요. 아무래도 고우림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를 기록했기에, 다른 오디션 1위 출신인 이명웅이 과거 그녀의 결혼 상대로 와전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연아는 90년생, 고우림은 95년생으로, 고우림은 김연아보다 5살 어린 27살인데요.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인 성악가입니다. 그는 베이스 포지션의 매력적인 중점과 훈훈한 외모로 많은 여성팬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고우림은 팬텀싱어 2초반에는 어린 나이와 학생 신분의 한계로 지적을 받으며 탈락 위기까지 겪었지만, 예선부터 결승까지 누구보다 가파른 실력 향상을 보이며 웃음까지 거머쥔 실력자입니다. 특히 음색에 대해서는 동료와 프로듀서, 팬들까지 호평일색인데요. 고우림은 아주 낮은 음까지 내려가는 음역대와, 부드럽고 로맨틱하면서도 웅장한 느낌을 동시에 주는 최고의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 다른 멤버들의 개성 강한 목소리를 하나 되도록 감싸주는 목소리의 소유자인데요. 그 덕분에 포레스텔라 맞춤형 베이스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고우림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미필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김연아와 결혼식을 올린 후 입대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결혼 후 새 신랑을 군대로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김연아와 고우림 양측 팬들이 다소 안타깝다는 마음을 내비쳤는데요. 네티즌들은 18개월 동안 나라를 지키고 돌아와 평생 김연아를 지키라며 고우림의 입대와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을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는 여러 매체의 기사에 의해 불거졌습니다. 쏟아지는 기사의 고우림의 소속사 비트인터랙티브는 고우림 씨는 오는 10월 피겨의왕 김연아 씨와 결혼식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며 두 사람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는데요. 두 사람의 결혼식은 가까운 진지와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결혼 날짜와 예식 장소를 알리지 않겠으며 이에 대해 많은 팬과 언론 관계자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발표했는데요. 두 사람이 3년간 교제 끝에 결혼이라는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응원을 촉구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고우림과 김연아는 지난 2018년 올 때 스케이트 아이스쇼 축하 무대를 계기로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 같았는데요. 맨 처음 김연아 측은 팬텀 싱어 시즌 1 우승자인 포르테 디 콰트로의 공연을 요청했습니다. 과거 김연아는 포르테 디 콰트로의 멤버 고은정의 팬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김연아가 초청한 날짜와 포르테 디 콰트로의 일정이 맞지 않아 공연이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팬텀 싱어 시즌 2 우승팀인 포레스텔라가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운명적인 만남으로 두 사람은 연을 맺고 사랑을 키우게 된 것인데요. 사실 두 사람의 연애 사실은 대중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체 관계자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퍼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지난 12월부터는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졌다는 소문과 지인들 사이에는 결혼설까지 대도하였는데요. 두 사람은 엇갈리는 스케줄을 만들거나 시차를 두고 움직이며 연애의 사실이 밖으로 새 나가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과거 연애설 때문에 한 차례 홍역을 앓은 적이 있는 김연아를 보호하려는 방법이었는데요. 김연아는 2014년 학기 선수 출신 김원중과 공개 연애를 하며 체간의 입방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김원중은 합숙소를 무단히 탈하여 마사지 업소를 간 것과 김연아와 교제 중에도 여성들과 밤샘 파티를 해 대중들에게 맹비난을 받았는데요. 남자친구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그와 만나고 있던 김연아까지 거론되었고 그녀는 공개 연애를 하는 동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고우림과 3년을 만나면서도 여래 사실이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했는데요. 한 매체의 열띤 취재로 최근 두 사람은 빗속에서 심야 데이트를 즐긴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김연아와 고우림은 3년간 여래 사실을 숨겼으나 더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3년간 만나오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여래를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속사와 지인들은 여래설이 불거졌을 때 여래 사실은 맞으나 결혼설은 사실 무근이다. 두 사람의 만남이 좋은 관계로 발전된 것은 사실이나 결혼 얘기는 확인해봐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결국 여래 인정과 더불어 결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소속사의 발표와 더불어 고우림은 직접 포레스텔라 공식 팬카페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우림입니다며 직접 쓴 손편지를 올렸는데요. 고우림은 5년이라는 활동 가운데 귀한 인연을 만나 올해 10월 중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저희 인생의 매우 의미 있는 큰 결정을 하게 되었다며 결혼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늘 저는 지금처럼 변함없이 포레스텔라의 베이스 고우림으로서 묵묵히 저희 자리를 지키며 최선을 다해 나아갈 예정이다. 더 지혜롭고 바람직한 여러분의 아티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글을 끝맺었는데요. 소속사의 발표문과 고우림의 자필 편지에는 두 사람의 결혼식이 모두 비공개로 치러질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혜진과 현빈의 결혼식이 날짜조차 비공개로 치러졌듯이 두 사람 역시 결혼식 장소 날짜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함구했는데요. 하지만 한 매체에 의해 결국 모든 게 구체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디스패치의 발표에 의하면 두 사람은 10월 22일 신라호텔에서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친지만 모셔 소규모로 거행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았는데요. 이에 네티즌들은 워낙 유명한 사람들이라 비공개는 애초부터 말이 안 됐다. 많은 사람의 관심 속에 결혼하는 만큼 잘 살기를. 현빈 손혜진에 이어 최고의 비주얼 부부 탄생이라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연아는 단순한 인기 스포츠 스타가 아니라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녀의 결혼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 때문인지 애초 발표하지 않은 결혼식 장소와 날짜도 공개되었습니다. 조용히 치르고 싶었던 결혼식에 세상의 모든 시선이 집중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에 누가 되지 않게 경건한 결혼식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고 서로 사랑할 것을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칩니다.